태연이가 이번 경제에서는 가만히 안 나올 거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태연이가 진영이한테 많이 얘기했는데 태연이도 같이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태연이가 진영이를 많이 주시하면서 이번 경제에서는 가만히 안 나올 거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 많은 경제에서는 이럴 줄 알겠습니다 태연이가 가만히 안 놉니다 이거 진짜거든요 벌써 제가 무서운 느낌이네 진작하는 소리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태연이가 뒤로 돌아오면 태연이의 눈